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FOMC 의사록입니다. 지금 FOMC 의사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FOMC 의사록이라는 것은 미국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금리 결정하는 회의에 지나간 의사록을 공개하는 겁니다. 회의록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7월에 그 당시에 실제로 무슨 얘기가 있는가. 당시에 발표는 금리 인하 내용만 발표를 했고 또 정책 성명서만 발표를 했었는데 당시 연준 의원들 각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 이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연준 의원 2명이나 0.5%포인트의 대폭 인하를 주장했다는 사실. 그러나 저것보다는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연준 의원들이 당시 7월에 금리 인하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연준이 앞으로 계속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금리 이장을 한다는 것의 전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다는 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연일 연준을 향해서 금리를 내려라. 심지어 금리를 내리지 않는 연준 의원들은 골프장에 나가서 퍼트를 못하는 프로들이다. 이렇게 지금 맹공을 펴붙고 있습니다만 연준의 반응, 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준 의사록의 내용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 미중 무기 전쟁, 조국의 가짜뉴스, 지소미아, 삼성의 굴욕, FOMC 의사록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